안녕하세요 내성적인 건물주입니다 직장탈출학교 시리즈를 올리고 있는데 벌써 네 번째 영상이네요 저번 재능찾기 영상 이후 MBTI를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유료 MBTI 검사에서 I가 만점인 INFP가 나왔어요 누가 뭐라든 자신의 기준대로 해야만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탈출하려고 아둥바둥 했었나 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탈출학교 시리즈 네 번째 홍익인간 이론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만 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재능찾기 가이드를 토대로 나는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특히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앞으로 뭘 채워야 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었죠 제가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메신저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들어가는 건 오직 저의 시간과 에너지였습니다 이 컴퓨터와 1인 기업가의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경험을 제공해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를 홍익인간 이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 라는 뜻을 가지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방은 나의 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 경매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를 유튜브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과연 사람들이 뭐였을까요? 저를 알아보고 강의를 신청해줬을까요? 직접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해주면 상대방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나 비밀을 알려주면 상대방은 시행착오를 줄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게 팬이 되죠 상대방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 먼저다 홍익인간 이론을 이해했다면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확인해봐도 좋아요 그들은 모두 여기서 시작했으니까요 세스고디니스 마케팅이다를 보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하고 천명의 팬을 만들면 된다 그러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됩니다 상대방이 정보만 쏙 빼가면 어떡하지? 네 맞습니다 누군가는 정보만 빼가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 중 80%를 10명에게 알려줬다고 해보죠 그러면 분명 10명 중 5명은 정보를 얻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사람 괜찮다라는 감정과 감사함은 남아있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구매자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10명 중 2,3명은 욕하거나 비난합니다 의도가 있겠지 강의 팔려는 거겠지 마지막 1명에서 2명은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나머지 20% 정보를 얻기 위해 전달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무료가 이 정도인데 유료는 더 좋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나를 알아봐주는 한두 명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10명을 모두 설득하기 위해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나를 알아봐주는 한두 명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잘되게 하고 그들이 입소문을 내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순환을 그리는 사업이 됩니다 이 구조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5년간의 경험상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었죠 통행인간 이론에 근거한 사고방식은 직장생활에서도 통합니다 제가 물리치료사로 일할 때 도스치료가 끝난 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부 알려주고 퇴근 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병원에서 알려준 운동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들 중 대부분은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면서 병원에 오질 않아요 그러면 저는 환자 팔로우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몇몇은 제 팬이 되어줍니다 지금 당장 다 나아서 안 온다 해도 나중에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저에게 다시 왔고 제가 병원을 옮겨도 따라왔죠 그리고 누구누구 소개로 왔어요 라고 내원해주시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탈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들 알게 된 것들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10명이 들었다고 한다면 몇몇은 저를 욕하고 몇몇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하지만 한두 명은 제 가치관에 공감해주고 도움을 받아 팬이 되죠 그러면 저는 저를 알아봐주시는 한두 명을 위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조회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단지 그 한두 명을 위해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고 결국 그들은 직장탈출학교를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강의를 신청해주죠 쿠팡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저렴한 게 최고지만 경험이나 노하우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비자와 신뢰를 어떻게 만들지 이게 중요합니다 소비자와 관계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돈보다는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홍의인간 이론에 근거한 메신저 사업의 핵심입니다 홍의인간 이론을 따라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면 돈이라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직접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확인해봐도 좋아요 제가 기억하기 쉽게 홍의인간이라는 단어를 비유해 설명했지만 그들은 모두 상대방을 돕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치아교정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의사가 있었어요 어디서 치과를 운영하는지 찾아보니까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 가서 설명도 듣지 않고 바로 600만원짜리 치아교정을 결제했습니다 이미 저는 그의 팬이었으니까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치과 중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홍의인간 이론은 메신저 사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직에 속해 있거나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힌트를 얻어 응용해보세요 매출이 몇 배는 오를 겁니다 누군가는 마른 몸매에서 살을 찌운 경험을 전달하다가 그러한 경험을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판매해 부수입을 만들고 부수입이 월급을 넘어 본업이 됩니다 한 교육생은 땡땡기업 자소서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처음에는 오픈 채팅방으로 시작해 진심으로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죠 그렇게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홍의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돈을 벌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나는 메신저 사업으로 할 만한 주제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하여도 이전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기회는 불현듯 찾아온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은 이미 이전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은퇴 후 1억으로 창업한 고시원 운영 경험 아동심리 상담을 해본 경험 회사에서 엑셀을 해본 경험 땡땡 유학을 위해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한 경험 취미로 해온 명상 경험 연애 상담을 해본 경험 여러분이 해온 모든 경험과 스토리가 하나의 메신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포장하고 수익화할지 어떤 방식으로 잠재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지는 앞으로 하나하나 살을 더해가며 배워야겠죠 그렇게 자신에게 부족한 걸 채워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본질이며 하루하루 설레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물론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해왔고 아직도 이 원리를 지키며 몸값을 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서로 위민하는 구조를 사랑합니다 테이크 앤 기부가 아닌 기부 앤 테이크를 하는 습관이 생기면 결국 돈을 알아서 벌리게 되어 있다고 믿어요 기버라는 책을 보시면 이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받는 사람 10명 중 4,5명은 무시할지도 몰라요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치를 알아봐주는 한두 명에게 최선을 다하면 충분합니다 최근에 제 강의를 듣고 100만원 수익을 내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식사를 대접해주고 책을 선물해주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수익 구조에 대한 조언을 해드렸어요 저는 사실 10만원을 써가며 밥을 사줄 이유도 없고 만나서 책을 선물해주며 조언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홍익인간 이론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환자분들이 왜 입소문을 내줬는지 직접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판매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도수치료를 팔기 위해 환자분들을 재방문하게 설득했죠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여기서 도수치료가 별로라면 커피 맛이 별로라면 당연히 입소문이 나지 않고 망하겠죠 제가 하는 일은 제 가치관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신뢰를 쌓아갑니다 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더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